2024년 파리올림픽 사격종목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가 딥페이크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전북경찰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. 전북경찰청은 오늘 김 선수와 민생침해 범죄 근절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30초 분량인 홍보 영상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금융사기 예방 수칙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전북경찰청은 이 영상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시하고 도내, 금융, 교육기관 등과 공유해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